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강사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.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아 이걸까지 내가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나. 아니면 아 그래도 알려주자. 이 둘 사이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. 에라 모르겠다. 해줄게. 가자 그냥 해보는 게 낫겠지 뭐. 이게 항상 제 어떻게 보면 마인드거든요.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거.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제가 특강 하나 열었잖아요. 짧은 특강 두 강짜리. 유사 기출 문제 파헤치기. 6평 파헤치기 특강. 제가 그 강좌를 연 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서 확인해주고 교재 다운받아서 풀어주고 수강평도 올려주고 진짜 너무 감사해. 내가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때만에 고민했었거든. 이거 혹시 내가 또 해야 되나. 지금 너무 할 것도 많은데. 진짜 지금 산재에 있는데. 근데 아씨. 단어. 또 내 마음속 한켠에서 이거. 근데 이것까지 하면 나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. 이렇게 하다가. 고민할 시간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겠다는 거야. 자.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특강일 것 같아요. 우리 여러분. 지금 이 시점이. 제가 지금 6월 아마 오늘 27일인가. 며칠인가. 맞나? 맞나? 27일. 오케이. 한 번 정도는 뭐에 대해. 뭐를 해야 될 타이밍이냐면. 진도만 치고 나가고 나가는 걸 멈추고 지난 네가 해왔던 흔적들을 다시 끌어와서 책임져야 될 시기야. 즉. 3월 교육청, 5월 교육청, 6월 평가원 모의고사. 너 깨끗한 시험지로 다시 뽑았을 때. 미안해. 세게 얘기한다. 이제 다 맞아야지. 그게 아니고 무슨 다음 시험을 보러 가. 말이 안 되잖아. 그냥 상식선으로 얘기하자고. 진짜 여러분들 수험생이라면. 네가 한 번 건드렸었던 지난 4월에 있었던 녀석은 책임졌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아직 안 될 수도 있어. 제 수감평에도 다시 풀어보니까 또 틀리더라고요. 선생님. 이런 특강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애들이 다시 풀어도 틀려. 너네. 해봐. 그 상태에서 그냥 다음 시험을 기대하는 건 난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 가. 그래서 난 그게 너네들 스스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. 에라 모르겠다. 그냥 내가 하나 더 해줄게.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얘는 부위 단어의 측면으로 봤을 때예요. 단어적 측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충분히 쉬웠던 단어가 지난 세 번의 시험에서 어떻게 더 확장적 의미로 나왔고 얼마나 치명적 선지까지 침범을 했는지를 깔끔하게 교제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특강으로 두 강만 얘기하겠습니다. 지금 다 찍었어요. 저 방금 전에. 두 강이 큰데 하나 30분 또 하나 30분. 너무 짧아. 밥 먹으면서 들어도 돼. 두 배속으로 가면 15분, 15분. 이건 해. 어머 이건 해 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어머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대신 제가 또 한 번 교제는 팔지 않겠습니다. 알겠지? 얘들아. 이번 교제는 저랑 저희 실장님. 특히 저희 실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실장님 감사합니다. 그냥 대충 때려박은 게 아니고 얘들아. V 단어의 메인 단어랑 뜻과 주요 포인트와 그리고 기출 문제의 문장과 거기 출처까지 정확하게 달아서 너가 시험지 들어가서 다시 비교해 볼 수 있을 정도로. 알겠지? 얘들아. 더 구체적 내용들은 그냥 OT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나 특강해라고 하는 메시지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해. 얘들아. 잠깐 멈춰. 뒤를 돌아봐. 그리고 세모 X로 돼 있는 애매하고 모르는 것들 다 동그라미로 만들고 다음 시험 가자니까. 그리고 우리 9평 뿌시러 가자. 아니 제가 진짜 6평은 뭐 잘 보세요 라기보다는 현장분들 먼저 알 거야. 공격적으로 일단은 시험을 봐 놓고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를 보고 가자. 라는 마인드로 가라 그랬거든. 근데 9평은 잘 봐야 될걸? 그지 얘들아. 뭐 말로는 할 수 있지. 9월 평가 뭐 연습이야 할 수 있지.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요. 9평? 잘 봐야 될 거야. 그게 솔직한 마음이거든.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작은 시간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데 큰 효과를 만들 수 있게끔 지금 시간 쪼개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음 방금 전까지 뭐 수업은 다 찍었고요.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. 가볍게 아주 나갈 거야. 가볍게. 진짜 가볍게. 근데 가벼운데 뭐가 있지? 단어 있지? 주요 포인트 있지? 심지어 예문 선지까지 다 달아놨지.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아 이번에 이렇구나를 확인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 무조건 뭘 해야 돼? 깨끗한 지문으로 가서 다시 풀었을 때 다 맞출 수 있는 과정에서 단어도 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. 됐죠? 자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 고마운 말씀 하나만 전할게요. 이거는 어떻게 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제 수강평에 이렇게 올린 친구 있어요. 재땡운이란 학생. 오늘 6월 27일이잖아. 제가 강의 찍을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수강평 보면서 막 키 낙낙 혼자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. 6월 27일 방금 전에 조회수도 4번밖에 없네. 이 중에 한 번이 나라.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너무 고마워요. 제가 고민을 한 그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할게. 올해는 특히 올해는. 올해는. 나 그냥 할래.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데 그냥 할래. 할래. 그만인 즉슨 제가 9월 평가 모의고사 끝나서도 비슷한 걸 할라고요. 할래. 하지 뭐. 조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될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하는 게 맞을 것 같아.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. 그래서 떠먹여줄 정도까지 느낄 수 있을 만한 수업과 강좌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가벼운 강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뭐 경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래요. 잘들 지내고 계시죠 근데. 여러분들. 잘 지내고 있어야 돼. 어떤 용도로? 그리고 지난 세월 책임지는 용도의 기간을 만드는 거 딱 1주 2주만이라도 조금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. 김정현이었습니다.